안녕하십니까 이리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과연 여기에는 어떤 오종이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우리 다같이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돌고기 한마리가 잡혔네 돌고기 한마리가 잡혔습니다 돌고기 한마리 귀여운 돌고기 한마리입니다 엄청 귀여워요 바로 살려줄게요 돌 엄청 크다 돌고기 한마리가 많이 잡혔어요 돌고기 한마리 돌고기 한마리가 만들었는데 돌고기 강리를 걸어갑니다 와 진짜 엄청 많아집니다 와 돌고기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다 빠져나간거에 나머지 조금밖에 안되구요 와 엄청 많아요 이 돌멩이가 엄청 커요 한 이따만한 돌멩이였는데 아 돌고기 가족이 이렇게 걸려들었네요 어 여기 알도 가진 녀석들도 있네요 빨리 살려줄게요 잘가요 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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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세요 아기돌고기랑 아기시리미나 색 예쁘죠 시리가 색이 예뻐요 돌고기 친구들 먼저 가고 우리 시리 시리친구입니다 엄청 예쁘죠 우와 들어가있다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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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흔들었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야 엄청 큰 갈견이 가잡혔습니다 와 손바닥 이야 엄청 커요 우와 도망갔다 도망갔다 우리 갈견 친구 일단 아 너무 큰 걸 놓쳤어 제대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지도 못했는데 조심히 가요 한 번 더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못 뒤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뒤져볼게요 우아 오 뭐야 뭐야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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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거 봐요 와 갈견이 오 엄청 큰 갈견이요 오 갈견이 여기 갈견이 집이 있나봐요 돌고기도 있다 돌고기도 있어요 돌고기 이야 한옥큼 잡혔다 와 이 돌 쓸만한 돌인데 일단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멀리 살려줄게요 들어올 수가 있어서 자 주실 가요 일로 오지 말고 알았지 이 돌고기 친구도 주실 가요 갑니다 갑니다 오 된다 된다 오 엄청 밑에 많아 엄청 많아 돌 밑에 와 돌 밑에 엄청 많아 와 돌 밑에 엄청 많아요 더 세게 이야 되게 뒤져지네 와 너무 힘들어 이야 들어볼까요 어디 어디 오우 오우 야 한옥큼 나왔다 한옥큼 근데 좀 사이즈가 좀 작네요 어 한옥큼 한옥큼 나왔는데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야 여기 계곡은 돌고기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오 우리 돌고기 다 앓아졌다 야 돌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아 우리 돌고기예요 자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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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자입니다 메자 여러분들 메자에요 메자 오 메자 오우 피 큰술 뭐야 뭐 있었어요 페이쿠미꾸리인데 페이쿠미꾸리가? 응 어 얼룩 들었어야되는데 어? 여자친구! 뭐야 어? 수수 mening이 여기 수수미꾸리가 미꾸리예요 미꾸리 수..수 brigade 수수 민꾸리 야 수수미꾸리입니다 수수미꾸리 와 활성도 봐 활성도 보이시나요.. 와 대박 살도 포동포동해요 수수미 꿀입니다 수수미 꿀이 와 대박이야 이야 살 엄청 졌어 보내줄게요 잘가요 뭐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침대에 나올 수 있는데 자 와 이거 나 오우 그거 나왔어 별고기? 별고기? 송가래를 제기합니다 송가래를 제기합니다 우와 우와 별고기 껍지 새끼네 껍지 새끼야 껍지 새끼 아유 귀여워라 뭐야 이 껍지 아니 가짜 물고기 같아 되게 미니미니에요 어허허허 껍지가 되게 미니미니해 어 이거 봐요 오허허 되게 미니미니한 사이즈입니다 와 껍지가 엄청 작아요 가까이서 우리 껍지 친구였어요 어 그 هو 사이즈 puts pub 종이를 그냥 거의 좋아요 오욱 왜 czy 쵸이 이게 그리의 목표로 엄청 큰 돌고기가 좋습니다 엄청 큰 돌고기 이야 돌고기봐요 여기에 이런 돌고기들이 엄청 많아요 배불뚜기 돌고기 우리 배불뚜기 돌고기입니다 이야 돌고기 엄청 크네요 우와 우와 여러분들 이번거 진짜 대박이에요 와 대박 대박 와 진짜 대박입니다 와 여기 돌 여기 돌에 이야 이거 보여요 한사발이 들어가있어요 얘들이 이야 대박입니다 와 갈견이들도 엄청 커요 와 이 갈견이 엄청 크네 자 물속에다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수수미꾸라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수수미꾸라지가 있습니다 여기 없애되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네요 우리 어어 거기로 가면 잡혀요 수수미꾸리 오오오오 나갔다 나갔다 guard 오 어디갔어 여기있다 여기있다 수수미꾸리 하하하하 어허허헤헣 요허헣헣 올라갔다 올라갔다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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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들 수수미끄리! 어디 도망가요?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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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미끄리입니다 수수미끄리 아까 퉁갈이가 일로 가는게 보였거든요 어디있을까요? 오! 여기있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여러분들 퉁갈이입니다! 퉁갈이! 야 너 어디가? 거기다 보여 꼬리 살짝 건드려볼게요 오! 들어갔다! 들어갔어? 들어왔다! 들어갔다! 퉁갈입니다 퉁갈이 이거는 색이 너무 진한데요? 자가살인가? 퉁갈이 같아요 퉁갈이 색이 진한 퉁갈이 같습니다 퉁갈입니다 퉁갈이 퉁갈입니다 퉁갈이 조심히 가요 간다! 간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족대 낚시를 해봤는데요 굉장한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갈견이 특히 여기는 돌고기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굵기도 한 손바닥 많아 돌고기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퉁갈이 그리고 수수미꾸리 같은 이런 보기 힘든 어정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곡인데 그쪽으로는 꽤 깊은 것 같아요 물놀이하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좋아요랑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안녕